어.. 대박이에요 으음.. 왜요? 무슨 사연 있어요? 뭐.. 아리고도 먹먹한 동류이 지난 사연 멀쩡한 놈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오빠 무슨 사연 있는 줄 알아요 멀쩡하지 않아 보여서 물은 건데 차연이 있지 나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2년 시절 행복하게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성공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그치 다리구멍 먹게 그게? 그치 오 얘들 자 한번 누르마 볶아 하여튼 4,5원을 먹었을 때 10분까지 하더라도 10분까지 하더라도 10분까지 하더라도 비밀의 수업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왜, 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왜, 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왜, 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네 지금 보고 있는 건 멜로가 체질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넷플릭스를 추천해달라고요? 음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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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루, 루팽 루팽 재밌어요, 루팽 퀸스 루팽 재밌고 퀸스 겜빛 재밌어요 저도 잘 안 보는 편이라서 수학이랑 짱친이 되고 싶다고요? 네 그건 수학이 허락해야죠 전 수학이 허락을 안 했어요 루팽 루팽 제목이 루팽인가? 루팽? 리팽? regardless 간판 또 한 Shi 열양 fingertips 눅 아, 그냥 된다가 생선물이 샤드 네, 루팽 얘기예요 아냐 루팽 루팽 얘긴데 되게 되게 재밌어요 기회되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 저는 저는 좋아하는 과목이라기보다 제 성적표에 100점이 찍힌 과목은 영어랑 한국사예요 한국사였나? 근데 사실 영어는 영어, 한국사 이런 건 다 암기 과목이어서 음악은 100점 맞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저는 계산하는 것보다 막 엄청 막 그냥 달달 외우는 거를 잘했어요 체육도 100점 맞아본 적 없어요 근데 늘 항상 80점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체육 오늘 운동 가서 하체 조지려다가 제가 조져졌어요 저는 내일 조져지는 날입니다 외우는 게 짱 귀찮다고요? 외우는 게 덜 귀찮죠 계산하는 것보다 자 어우 맛있겠다 내일 몇 시에 일어나냐고요? 항상 모닝콜은 9시에 맞춰놓는데 요즘에 8시에 깨더라고요 그래서 늘 항상 1시간 정도 더 자요 그래서 알람에 맞춰서 9시쯤에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요, 평양냉면 먹는 작년은 초반이고 지금은 삼치구이랑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래, 달걀말이 그거 먹어요 드라마에서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예랑이한테 요섭이 노래로 축하 불러달라고 할까 봐 결혼 축하드립니다 조곤조곤 말하는 거 유치원 선생님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더 목소리가 하이톤 아니신가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비인후과를 많이 찾아간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누구랑 같이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술이랑 같이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긴 한데 드라마 보고 있죠 음주 방송이에요 음주 방송이에요 느린 걸음도 불러주세요 느린 걸음이 뭐죠? 맥주에요 주량? 전 주량 몰라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구냐고요? 어디서, 어디서요? 여행에서 찾으려고 했던 걸 찾을 시간인가요? 이 드라마에서요? 요즘 짧은 여행이었으니까 와, 나와도 너무 서운해하셨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요? 맥주는... 맥주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마셔요 별도 좋은데 왜 혼자 있냐고요? 혼자 사니까 혼자 있죠 아, 웃긴데 약속 나도 뭐 하자 이런 모습도 보고 약속 곤란일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냥 오늘가 믿으래 잠깐만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팝송을 추천해달라 팝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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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꼬치 양꼬치 맛있죠 오빠 말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는 건가? 네 음... 아무튼 어떻게 하네 무슨 말이지? 와다도 오늘 생일인데 같은 날인 분들 많다 생일 축하해요 네? 하윤 씨가 막창이랑 맥주 맛있겠다 그 사람이 사과에도 풀리지 않을 거예요 막창이랑 맥주 맛있겠다 얼굴이 안 보여요 목소리는 들리시죠? 하윤 아, 그래 밉지 미울 수밖에 없어 그럴 땐 용기를 내봐요 미워하지 않은 용기 미워하지 않은 용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용기가 부정해 결혼 3주년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난 사랑하는 마음이 부시한 거잖아요 뭔가 너무 어둡다 이거를 딱 하면 조금 밝아지죠 왜 안 있었어 아니야 사커모드 불 켜고 싶지는 않아요 함성 소리가 사커모드를 하면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아아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뭐 했냐고요? 저 오늘 어깨 운동했어요 오늘 바람 엄청 불었죠 진짜 추웠어요 미안해 무셨어 오빠 드디어 거치대 산 거예요? 글쎄요 이게 군대에서부터 쓰고 있는 건데 음 날아갈 뻔했어요 진짜로 이거 반팔 아닌데 긴팔인데 소파예요? 침대예요? 소파예요? 소파예요? 눈썹 정리했어요? 소파예요? 오빠 사격 잘해요? 오빠 사격 잘해요? 글쎄요 잘했었는데 훈련, 훈련병 때 붓둔 양 영상 다시 보죠 요즘에 자주 봐요 붓둔 양 영상 가위바위보 하자고요? 네 가위바위보 하자고요? 오빠 제 거 읽어줄 때까지 안 잘 거예요 주무세요 이제 굿나잇 싱어게인 봤죠 싱어게인 보다가 뒤쪽에는 못 봤어요 뒤쪽에는 못 보고 그리고 누나 안녕 누나 안녕 해달라고 그래서 말투가 다 내려놓은 스님 같아요 스님... 스님분들은 더 이렇게 기쁨이 있으시죠? 친구가 졸업하는데 졸업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처음 같이 찍은 사진인데 네가 싫어해 네 아무튼 우리 앞으로 내밀게 친구가 졸업하는데 졸업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네 네 시간이 흘러설네 아 웃으면서 같이 보죠 친구가 졸업... 이다 그럼... 본인도 졸업 아닌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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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쪼 네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오늘도 5등 없이 그래서 기회질때 마음적 신술이 이만큼 나왔는데 참아서 저 오늘 졸업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요섭이 옷 보라놀이네요 네 보라놀이에요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피곤하진 않아요 너요? 맞아 짭쥐 3요 잘하셨어요 오빠 내일도 회사 가요 힘내세요 내일도 날씨가 추운데 아이고 다들 화이팅입니다 오빠 저는 퇴사하고 싶어요 어떡하죠? 퇴사해도 되면 퇴사 퇴사하세요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퇴사가 너무 하고 싶으면 근데 해도 된다면 결코 현실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인 걸 다 생각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본인 마음에 더 좋다 본인 선택이 옳다 그러면 퇴사하는 거죠 회사도 방학이 있었으면 모눈이 모눈이? 못래? 오빠 말대로 하면 되는 거 같아요 늘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뭔가 제 말대로 한...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오늘도 제 꿈에 놀러 오세요 가사에 문 라잇이 있어가지고 나 여기에서 부담 없어요 부담 갖지 마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부담을 갖겠습니까? 부담 없습니다 스피킹 잉글리쉬 A B C D E F G 갑자기 밝아졌어 다음 화 이거 안 돼 안 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네 이거 지금 안 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거 안 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엔딩이 넘기고 싶은데 안 넘겨지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넘어갔는데 안 넘어가 갑자기 그때 와이파이 원인이 뭐래요? 와이파이요? 사랑한다고 말할까? 서로 바쁘는 손이 알면서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집에서 하겠냐고 오빠 더프트 앤 더프트 사진 너무 예뻐요 그죠? 이쁘죠? 촬영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빠르게 즐겁게 마치 더프트 앤 더프트처럼 향기롭게 행복하게 왜 이러지? 응 됐다 눈썹이 예뻐요 누구랑 있었어? 제 겁니다 제 눈썹이에요 나냐 미안해 택배 후기 왔어요 택배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운동복이 드디어 도착을 해가지고 아직 입어보진 못했는데 입어보긴 했는데 운동을 그걸 입고 못해봤는데 아주 그냥 저한테 딱 맞아요 근데 좀 얇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잖아요 지금 입기엔 조금 추울 것 같고 여름에 입을 거예요 됐어 갑자기 갑자기 밝아져가지고 또 가는 집 근처에서 또 가는 집 근처에서 이 샴푸 향을 느꼈던 거야 아 따뜻해지는 날 운동복 샷 기대해야지 이제 따뜻해지는 날? 네 아 이제 안 올게 따뜻해지는 날에 근데 핏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조금 아쉬워요 색깔이 조금 아쉬워요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그냥 블랙이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추운 게 좋아요? 더운 게 좋아요? 추울 때는 더운 게 좋고 더울 때는 또 추운 게 좋고 고마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 적당히 내가 미안해 아니야 너 힘들잖아 저술 못 마셔요 아 알게 갈게 갈게 이게 뭐 하는 짓인데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다 네 마음대로야? 뭐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하더니 그렇게 힘들게 헤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다시 와서는 며칠 힘들게 같이 있다가 이제 됐어? 왜 뭐든 다 네 마음대로야 멀티가 가능하네 유섭이 드라마 보면서 라방을 하네 봤었던 거라서 한 지금 세 번째 보는 거 같은데 귀 안 뚫어보고 싶냐고요? 귀 뚫어보고 싶기는 한데 아플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고요? 드라마?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귀 뚫는 걸 보고 싶으세요? 좋은 점이 더 많은 경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심지어 나쁜 것들은 대개 모양사도 화려해서 눈은 더 잘 뜬다는 당연한 진리 좋은 내용 재미있는 내용 파협, 결렬, 파협, 결렬 격렬하게 결렬되는 과정이어서 상대를 알아간다는 것뿐만 어쩌면 변수의 연속 사랑은 결국 변수와의 싸움 그리고 모습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뚫고 싶어지면 뚫고 아니면 안 뚫고 하면 되지 술 마시면 입술 붓는다고요? 하당 35페이지만 짜분은 560페이지요 뒤에 가는 신호까지 하면 600페이지가 넘어 수정까지 하면 무한대요 하당 3페이지 있었던 건 귓찌 귓찌예요 Don't sleep too late 오빠 저 성수동 명동 가는데 맛집 추천해주세요 저는 뭐 돌아다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수동 명동에 맛집 있으면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이어 커프 이렇게 된 거 이어 커프 명동교자 성수 다락 괜찮대요 상업 맛집도 알려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섀도우 때 머리 한 번만 더 해 섀도우 때 머리가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었던 건데 저는 류미큐브 하면서 오빠 라이브 방송 보는 중이에요 어 쉽지 않은 건데 네 이어 커프 섀도우 때 한 거 매알 최고 저 오빠 깜짝머리가 너무 멋져요 깜짝머리 제 수학 숙제 좀 도와주세요 제 수학 숙제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군럭 때 아줌마 머리 다시 해주세요 저는 아줌마 머리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머리를 말씀하시는 거지? 띰고름 잘 뛰나요? 기록이 안 늘어요 저 잘 안 뛰어요 나 생방이에요 나는 예이 머리 너무 예뻐 최애야 군럭 때 검정 머리에 핑크 메이크업 최고 내일 라멘 먹을까요? 파스타 먹을까요? 파스타 드세요 뒷말이었어 이제 와서? 아니 다 몰라 아니 될 일을 많이 해야지 난 못해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이 분 말은 수박 게임 안 해요 핑크 머리 해보실 생각 없어요? 네 없어요 고구마 피자 좋아요 피자는 다 마시죠? 파인애플 올라간 거 빼고 다 마시죠 섀도우 때랑 지금이랑 몸무게 차이 많이 나죠 섀도우 때 정말 말랐을 때니까 지금이랑 거의 7kg? 7kg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그 때가 진짜 제일 말랐을 때예요 그 때가 진짜 제일 말랐을 때예요 아니 그러게 왜 주인공 취미를 쓴다고 해가지고 안전하게 복곳이나 잔디 깎이나 복싱 아직 안 합니다 복싱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대본 다 뽑아 놓고 가면 나쁠 것도 없지 시청자 반응 보면서 수정하는 게 익숙해 난 대본 지내면 뼈 생겹지 지내식 그러면 다녀왔지 찾아서 피우자 지금 응? 뭐? 응? 뭐? 응? 뭐해? 응? 뭐해? 난 드라마 걱정하다가 갑자기 왜 소개 표현이 나와? 응? 뭐 응? 도전해보고 싶은 스포츠 저 요즘에 일라인 스케이트와 요즘 타고 싶어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일라인 스케이트를 사서 타려고요 재밌겠죠? 방이 어둡습니다 이제 주무세요 곧 자야죠 12시가 넘었네요 일라인 동미한테 배우면 되겠다 저 일라인 잘 타요 잘 타요 잘 탑니다 빨라요 저희 일라인 스케이트 빨라요 기사님, 기사님 기사님, 기사님, 기사님이 기사님 누가 자꾸 자라고 하나요? 근데 곧 잘 거예요? 졸려요 저도 저도 빨리 자서 일어나야 내일 다리 운동이어서 걱정되면서도 또 설레고 그러네요 내일 또 다리 운동 잘해야 되는데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라이브 보니까 다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운동하는 게 하루 일과 맞아요 아 운동이 제가 보통 1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2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에 뭐든 약간 오늘의 운세처럼 그날 운동이 잘 되면 그날 하루가 다 잘 돼요 근데 운동이 잘 안 되면 그날 하루가 좀 저 혼자예요 운동 그날 하루가 다 잊을 때 그날 하루가 다 잊을 때 그날 하루가 다 잊을 때 네가 보고 싶어지면? 네가 보고 싶어지면 네가 또 그리워지면 가사를 다 까먹었어 가사를 다 까먹었어 의식의 흐름 노래 죄송합니다 가사를 몰라요 끝내 잠들지 못하고 끝내 잠들지 못하고 맞다 끝내 잠들지 못하고 부르면서 작사하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것도 그거였는데 잘 자요 불러줘요 잘 자요 불러줘요 잘 자요 불러줘요 잘 자요 불러줘요 잘 자요 베이베 힘든 하루는 잊고 내게 기대어 편이 안겨 내게 기대어 편이 안겨 가사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네 내가 이 생각은 못했어 거기서 당연히 연애가 있는 거야 진짜 안 되나? 아 너무 웃기네 아 너무 웃기네 내게 내게 아 진짜 이거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내게 이렇게 안겨 편하게 잠을 자 아 이거 아닌데 내게 살며시 안견이 마음을 기대 아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뭐 잘 자요 베이베 이것만 들으면 됐죠 그쵸? 힘든 하루는 잊고 이 정도만 들으면 됐죠 지우라고 합니다 내게 살며시 기대니 하루를 기대 아 모르겠어요 그 뒤에까지 보내주셔야죠 모르겠어요 누가 죽는 사람이래 항상 죽어 지웠다고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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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힘든 하루를 잊고 힘든 하루를 잊고 아니요 그냥요 힘든 하루를 잊고 네 하루를 기대 이거 맞아요? 아니요 좋아 아니 이렇게 보내셨는데 왜 웃으시지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유? 유? 유가 뭐였죠? 유 그댄 너무 소원 이건 위로인데 유 유? 유? 유가 뭐였죠? 유? 유? 유 기억이 날땐 날땐 안 별 별이 아니 아 이것도 작사일 것 같은데 내가 작사해놓고 또 작사를 해버려면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데 유가 그거구나 널 사랑해줘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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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까먹었대 너무 웃기네 퍼퓸 퍼퓸 퍼퓸이 뭐였지? 하나뿐인 마이걸 달콤한 넌 마이 스페셜 향기에 취해가고 있어 이상하게 베비 요 엄마가 맞나? 달콤한 넌 마이 스페셜 퍼퓸 가사 가사가 없어요 지금 12시 30분 지금 우린 마치 12시 30분에 시곗바늘처럼 창가에 취해가고 있어? 향기에 창가에 취해가고 있대 저희는 예정에 배우면 배우면 안 될 거랑 상관없는데 너무 웃기네 러브데이 혼듀 해줘요 뭐예요? 혼듀? 아직은 이별을 못 배워서 아직은 사랑을 못 배워서 아 못 배운 사람입니다 못 배웠어요 혼자 듀오 해달라는 게 혼듀에요? 하나뿐인 마이걸 달콤한 넌 마이 스페셜 향기에 취해가고 있어 아 참 미운 사람 그렇게도 내 맘을 모르나요 아닌데 이거 아 또 그러네 콘서트에서도 그랬는데 콘서트에서도 그랬는데 주먹을 꽉 쥐고 난 울었어 다르에 오빠 아는 것만 부르고 있죠? 아는 것만 부르고 있는 것 처럼 보이나요? 전혀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When I, when I was with you 네 곁에 있는 너를 너무 당연히 생각했나 봐 When I, when I was with you 바이러스 불러달라고요? 이 시국에 바이러스는 좀 빨리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갑자기 부르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난 나나 나는 기억은 쓰라리지만 사랑만큼 또 소중하죠 아픔마저도 너라서 난 웃을 수 있어 그런 무서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공의 일정을 잘 지켜주시면 저희가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이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아냐 이제는 아냐 이럴 줄 알았어 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더는 안 돼 이 말을 하기가 난 두려워 그래서 널 못 본 거야 Just Before Shock는 아예 뭐 생각이 아예 안 나는데 일하러 가야 돼 난 너무 바빠 맞나? 일하러 가야 돼 난 너무 바빠 나는 너는 악마 너는 악마 모르겠다 우아시스도 기억이 안 나네 우아시스도 기억이 안 나네 네 여기 한번 봐봐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밤을 세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넌 너도 따라서 그 다음에 스소서히 조금씩 그쳐가게 그쳐가겠지 너에게로 이젠 돈 들어오면 들어오면 Baby girl is fine It will be so nice Yeah right baby 아 너무 웃기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음 넌 짠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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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짠해 나의 나는 나는 나나나나나 뭐 이런 거였는데 나나나는 나에게 넌 짠해 지금 제가 거의 누워있어요 여러분 거의 누워서 누워있어요 지금 이렇게 목이 이렇게 꺾여있어요 이렇게 이 안을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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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또 덩 거랑 거랑 이거는 왜 우네 게으론 나의 그래서 살 나의 어 뭐야 아까 이제 이렇게 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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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원래 한 소절 불러드리려고 이렇게 랩을 켠 건 아니니까 첫눈 그리고 첫 키스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그 사람을 아껴 아름답다 아까 불렀는데 소리 없이 운다 나나나로 통일해도 괜찮다고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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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은 다 I remember, I remember도 뭐 지르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았어 오 나 나, 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그게 뭐죠? 한 번에 알아본 사랑 그대 눈을 바라보면 마음이 떨려요 이 모든 순간이 모두 전부 꿈만 같아요 기억이 안 난다 필요해 and hold me 정말 괜찮겠니 Cracks of my broken heart 와 그거 진짜 엄청 많이 벌었었는데 Maybe we need time, time they can hear What's been on your mind We can find what we lost 모르겠다 We fought it all slips away We need time to make from 요사비 포게트 리 리트 죄송합니다 한 밤, 두 밤, 열까지 세어봐 내 꿈에 나올 땐 깨기가 싫다만 근데 너만 생각이 나면 난 부끄럽다 가사를 하나도 모르니까 너무 부끄럽다 기광 오빠가 댄싱슈즈 기광 오빠가 댄싱슈즈 또 너무 크게 부르면 안 되니까 새벽이니까요 개쵸? 개쵸 없어요? 개쵸 나 댄싱슈즈 나 댄싱슈즈 나 댄싱슈즈 미드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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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좀 보내줄래요? 하하 미드나잇 미드나잇 미드나잇이 이 문이 닫히면 너무 웃겨 너무 웃긴데 아까보다 시청선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다니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고 벌그레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가 네가 벅는 어... 뭐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원래 오빠 모르는 가사 없었는데 모르는 가사 많아요 저 이 츄? 이 츄가 뭐예요? 베이비 이 츄 이 츄 이 츄 이 츄 이 츄에서 널 만날 수 있다면 그날처럼 널 보내지 않을 거야 두 눈이 멈춘데도 눈물이 멈춘데도 너를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네가 보는 대로 이게 마음이죠? 바라보고 싶고 두 눈이 어떻게 멈춰? 그러니까요 해놓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랑했나봐 끝 끝 끝 진 진 진 진 진 진 진이야 그거밖에 몰라요, 이너라우드 갑자기 찐이야 불러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찐이와아이 베이 비 롯게 미니 오우 베이 비 롯게 미니 오우 라이크 밀로라인 라이크 밀로라인 라라라라라라라 몬 라이크 밀로라인 까먹었어요 몰라요 까먹었어요 내 남자친구를 부탁해 내 여자친구를 부탁해 아니에요?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어쩌구 저 어쩌구 블라블라 카페인은 기억나죠? Because it's like a cafe 밤새 잠 못 들고 진또배기? 진또배기 들어본 것 같은데? 진또배기야 아닌데? 갑자기 누가 A whole new world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시청자 수가 지금 갑자기 또 늘었어요 지금 뭐 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죠? 그건 신토불이에요? 신토불이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나 이거 왜 가서 알지? 나와 둘이 걷기 어디든 좋아 네가 정해 네가 정해 함께 해줘 이 밤을 이렇게 우리 둘이 무지개 빨주노초파남보 아름다운 색깔로 네 기억 안 나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갑자기 갑자기 최준 씨가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잘 부르셔 가지고 너무 잘 부르셔 가지고 준며 들어가지고 저도 나랑 별 보러 가죠 나랑 별 보러 가죠 I'm a love 나 점점 눕는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So hard 진짜 진심이야 내가 너의 스페셜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죠 커피를 좋아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해피버스데이 해피버스데이 매일 나의 생일이야 음이 이상한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모두모두 신나서 너에게로 가는 너에게로 나 따따따리 따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따라라라라라 띠따라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 따라오세요 그럼 다음 영상은 좀 힘드네요 그냥 우린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Bad girl 네가 잘 좋아해 네가 잘 예뻐 네가 잘 예뻐 그래서 널 못 본 거야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첫 번째 첫 번째 길거리에서 키스해보기 두 번째 말야 춘천행 새벽 기차 세 번째 네 번째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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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할 거야 I think I love you give you give you my all 두 사람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눈 감으면 나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흠 흠 흠 왜 생각한 거야? 응 그래도 나는 웃어야겠죠 그대가 부활 마지막일 텐데 나나리랄라 스타라리따라 얼굴 반쪽만 나온다고요? 아직 한쪽 다 나오잖아요 카메라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아닌데 내 생각은 괜찮네요 카메라 히토리끼리 히토리끼리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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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전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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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랜드 히힛 1시에 잘게요 가사를 보여주셨어요, 이분 잠깐만 뭐야, 이거? 좋은 그날이도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날린 잘 지내줘 잘 지내줘가 우린 왜 이별인가요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아직 사랑해요 그대를 떠나야만 하나요 네가 없는 그곳에서 날 떨리고 눈물 짓지 말길 네가 없는 이곳에서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4,400여 분 지금 거의 4,500분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너와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다른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지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 좋아 올라올게요 또 뭐가 있지 지금 거의 콘서트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뜨거웠지만 결국 우리도 이별을 피할 수는 없나 봐 너는 나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네 이 시국에 부르기에 좀 빨리 정식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 시국에 부르기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 이 밤이 어쩌구 저쩌구 야 저쩌구 음이 이상한데 이 밤 너의 너의 곁으로 왜 이러지 지친 하루? 지친 하루가 뭐죠? 유니버스 미운 사람 해드렸는데 아 참 미운 사람 그렇게도 내 맘을 모르나요 아 나리 다 따라리 다다라라고 곰보다 더 더 둔한가요 오 굿굿데이 오 굿굿데이 오 헤비데이 기억났어 기특해 도망가자 내일 할 일 볼만한 영화들이 뜨네 가슴 막막해지는 것부터 눈물 속 빼는 것까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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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직후 검색해보면 혼자 볼 만한 영화들이 뜨네 아닌데 이거 계속 별 했죠 별 하지 않았나요? 안 돼도 했죠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다 들려드렸나 봐요 다 똑같네 올라오는 글들이 시작이 엄청 좋은 히토리 기린이 시나이데오 히토리 기린이 시나이데오 복구어 히스요 때이데오 얼굴집 부리진 말아요 베이비 난 웃는 게 더 예뻐 러빙유 러빙유 포에버 언제까지 나와 함께 난 행복하게 러빙유 분명 내가 잊어놓은 러빙유 비슷했는데 이 노래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나무 가사 좀 보내주실래요? 나무도 내 손을 잡아 사랑이 온 거야 너와 나 말이야 내 손을 잡아 바쁘죠 이거 너와 나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아이유 님 노래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전화할게요 하돈대로 해 편지를 써 넌 나의 20대였어 이거 제발 넌 나의 20대였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뭘 안 들어봤어요? Samantha 내가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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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가 아니야 네네네네네네가 아니야 네네네네네네네네가 아니야 그거면 너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All my love 잠시도 날 가만두지 않으니 그렇지만 혼자인 밤은 오히려 더 불안한 건 나인걸 이런 책을 이런 게 또 어딨어 Oh I need you loving Oh I need you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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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빠져든 내가 미워져 그리워 그랬어 뭐였지 가상화 내게로 빠져드는 내가 내게로 빠져드는 내가 가사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틀리네 I can take my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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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잊혀질수록 난 더 I can breathe I can hold my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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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나는 더 자꾸록 내 자꾸만 내 숨 자꾸록? 자꾸만 내 숨이 가빠온 내 숨이 Breathe in breathe ou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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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보고 싶어지면 거리에서?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나나나나나나나 한없이 걷다 보면 나는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갔는지 미스테리어? 난 정말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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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션, 픽션이 픽션, 픽션, 픽션 이렇게 난 또 잊지 못하고 내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모르겠네 I knew it,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솔리드의 천생연분? 솔리드 선배님의 천생연분 너무너무 예쁘다고 해도 너를 떠올리며 거절했지만 이번 한번뿐이라는 걸 맹세해 약속을 잡고 시간이 됐어 시간이 왔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동거워야 나를 믿고 있던 너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야 댄스위드 유 그대도 따라 나무같은 내가 돼요 언제맘 뚜따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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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 순간 4,500분 넘었습니다 1시에 이 정도라니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엉망진창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준비된 콘텐츠는 아니니까요 그날들 노래요 비 맞은 채로 서성이는 마음에 날 불러줘 말 없이 유후 네 지금 콘서트 중입니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작은 것은 모두 모두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나는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로빈의 변명 그거 기억 안 나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오직 슬픔만이 돌아오잖아 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가시도친 대화 속에 남겨진 너의 평범함을 외면하지 마 그 노래로도 그리움이 씻겨지지 않으면 받을 사람 없는 편지로도 지워지지 않으면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잖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잃던 날 그 사람을 아껴요 그 사람을 아껴요 사랑이 술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요 사랑이 술을 가르쳐요 사랑이 술을 가르쳐요? 노래가 있나요? 안 들어봤습니다 뭐 얼추 다 부른 거 같은데 사랑했지만 근데 사랑했지만은 공연을 봐야 드림걸 불렀어요 You're my dream girl 너 울 수가 없어 난 점점 더 더운 영원 더운 영원 베이베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은 날들을 겪어간대 겪어간대 더 팩트 기억 안 나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아닌데 오늘 오늘 가성이었는데 쏭 하아 한시 5분에 끌게요 요섭시에 끌게요 요섭시에 그러고는 저 잘 거예요 주먹을 꽉 쬐고 7분 남았어요 여러분 콜링 유? 제가 오늘은 좀 실망을 해야겠어요 할게요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고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나랑 결혼해줄래 나에게 오라고 뭐라면 오라고 결혼을 해볼래 며칠 사이 며칠 사이 며칠 사이 야윈 널 달래고 나름 하나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10분 뒤에 저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기억을 했어요 4분 남았어요 진짜 잘 안 내는 양이니까 이제부터 속삭임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퍼포먼스는 지금 막 기억이 안 나요 부르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드라이브 더 세게 페달을 밟아 너의 우리 추억이 다 뭉개지게 One day One day One day 내가 이 와 디라리 디라라라라 디라리 디라라라라라라라 닌텐도 One day 내가 이 와 나나나나와 덕고니 나나나라라라라라라 잠이 안 와 미쳤나봐 복잡하고 복잡하니까 밤은 더 깊어져도 너는 꼭 안고 있어도 미쳤나봐 사랑합니다. 이건 퍼펙트인가? 나를 잊지 말아요 1초를 살아도 그렇죠, 이건 퍼펙트였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 맞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데가 가사가 맞아요? 제가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잘 거예요 솔직히 노래를 제대로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안녕